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이에요. 오늘은 제가 3장 이야기를 끝드릴 거예요. 제목은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누가복음 2장 나 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 예수님은 아빠 요셉을 돕는 것을 기뻐했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들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제가 좀 선풍기 켰어요. 너무 더워서. 요셉은 나무로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어느 예수님도 목수예요. 예수님은 요셉 아빠가 나무로 만드는 물건들을 도왔어요. 저기 한 통나무를 갖고 있네요. 아빠를 도우려고. 근데 망치가 나무로 돼 있으면 깨지지 않을까 싶게. 예수가 만든 것 좀 보셨겠소?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를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며쩌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정말 행복하네요.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아빠가 만든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너무 덥다.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은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걸 금식 기도라고 하죠. 근데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뒤지지 않았어요. 이 돌들 이 돌들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죠.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근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쫓아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졸랐어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대기에서 뛰어내려가. 나한테 딱 한 번 절해봐. 그러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것을 기쁘시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에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래대로 예수님을 만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살펴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이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저희 새들이 엄청 기뻐하고 있네요. 풀려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집 주인 하나님의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더 남았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 누가 보금 4장. 여기 누가 오는지 좀 봐.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성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말해주는지 읽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성경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것이다.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와 아빠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셉 아들인걸.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장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마을에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사람들을 하느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느님의 아들과 하느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집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요. 하고 제가 문제를 몇 개 내볼게요. 예수님은 빈칸 1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뜻은 바로 밥을 안먹고 기도만 하는거에요. 제가 한 힌트를 드릴께요. 40일 50일 한달 두달 여기까지 드릴께요. 40일 50일 30일 하고 한달을 했다. 한달 아니고 43일을 했다. 아니 43일을 했다. 여기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요. 50일 30일 43일 41 여기서 하나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은 댓글을 내겠습니다. 정답은 빨리 지금 적어주세요. 오늘 재미있었나요? 정답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안좋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멈추고 댓글 쓰고 정답을 봐주세요. 정답은 바로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고 계셨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답을 더 좋은 많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성경 이야기 나오는 것은 다 좋죠.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댓글이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 버튼 있어요. 여기 버튼 있어요. 헷갈리네요. 하여튼 어떤 사진이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한 이정도? 귀가을 누르시면 바로 구독이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러면 안녕